그레인 엔터테인먼트 그레인 엔터테인먼트 참고와 프로모션은 물론 팬미팅과 콘서트 등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김다현의 일본 활동은 그레인 엔터테인먼트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일본 팬들은 김다현의 노래와 무대에 열광하며 그녀의 모든 활동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그레인 엔터테인먼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레인 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는 김다현과의 계약은 우리 회사에 있어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녀의 뛰어난 실력과 매력 덕분에 우리는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김다현과 함께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현의 성공은 단지 그레인 엔터테인먼트의 수익 증가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었고 이는 곧 K-트라티의 대중화로 이어졌다. 김다현의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이 트로트 장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곧 트로트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김다현의 성공은 그레인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K-트라티 전체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과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새로운 트로트 스타들의 탄생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도 김다현의 행보가 기대되는 가운데 그레인 엔터테인먼트는 그녀와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김다현의 재능과 그레인 엔터테인먼트의 전략이 만나 앞으로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비추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김다현의 성공 스토리는 단지 그녀 개인의 노력과 재능뿐만 아니라 그레인 엔터테인먼트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략적 접근 덕분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김다현과 그레인 엔터테인먼트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해본다. 재능 있는 가수 김다현이 일본에서 새로운 노래 발표와 음악 활동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일본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스 트로트와 공면가왕 등 인기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강한 인상을 남긴 김다현이 감동적인 발라드와 전통적인 트로트 멜로디를 결합한 새로운 노래 너는 별빛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 오바티스트와 작업한 유명 음악 프로듀서 정창환이 이 곡의 프로듀싱을 맡았다. 그는 김다현은 감정이 풍부하고 강력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번 새로운 곡은 그녀의 경력의 큰 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노래 발매 외에도 김다현은 일본에서의 다양한 음악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6월 30일에 열리는 트로트걸스 재팬 콘서트에서 특별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이 대형 음악 이벤트는 한국과 일본의 유명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김다현은 또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일련의 공연과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이벤트는 그녀의 새 노래를 홍보하고 일본 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모든 활동은 그녀의 새로운 소속사인 그레인 엔터테인먼트의 강력한 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레인 엔터테인먼트는 정창환 프로듀서가 설립한 트로트 전문 음악 회사로 트로트 음악계에서 점점 더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레인 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김다현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녀는 재능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아티스트다. 우리는 그녀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시장, 특히 일본에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현은 일본에서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설레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일본은 큰 음악시장이며 이곳에서 공연하고 팬들을 만날 생각에 매우 기대됩니다. 제 새로운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김다현의 팬들도 그녀의 컴백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우리는 항상 다현을 응원해요. 그녀가 많은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일본도 우리처럼 그녀를 사랑할 거예요. 등의 응원,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 새 노래 발매와 일본에서의 일련의 활동 계획을 통해 김다현은 한국의 트로트 스타뿐만 아니라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하고 있다. 김다현의 새로운 도전과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자.